우리가 보는 이 숫자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명목금리일 뿐입니다. 명목금리만 알고 돈을 빌면 나중에 크게 힘들어지죠. 이 3.5는 명목금리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질금리는 1.5%입니다. 예금자도 실질금리를 알아야 하죠. 연 3.5% 이자로 1억을 은행에 맡긴다면 350만 원을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질이자는 150만 원입니다. 반면 대출자는요. 1억 빌리면 350만 원을 이자로 내겠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이죠. 사실상 소식이 3.5%를 아니다. 이 소식이 3.5%를 아니다. 물론 이 소식은 정말 실질금리 두 사람의 시간이 잠시 만났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현재 혹은 미래로요. 세상에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국가에 돈이 필요하면 금리를 낮춥니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죠. 한국은행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요. 정부의 예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기도 하죠. 한국은행이 5천억 원의 신용 대출이 이루어지자. 한국은행이 6천억 원의 신용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8 or 10 years we had very low interest rates and people got used to that right people get into habits and customs of how to operate and so if interest rates are very low and that means credit card rates are low mortgage rates are low car rates are low and so you tend to borrow more when rates are low today instead the world has changed we've gone from a world where interest rates are too low to a world in which interest rates are too high why are you too high inflation is come back 경기가 과열되는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거둬들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민아 그이를 그 Quin